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모네다육식도 영상좀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세트구성이고요 왕창 세일했어요 화분 새로 보내는 세트구성인데요 또 그냥 식물만 뽑았어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밖에 지금 바람도 세게 불고 엄청 시끄럽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세트구성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 이제 1번으로 요거 여섯아이가요 48,000원에 오늘 똑같은 가격으로 나갑니다 48,000원에 자 요 SP 네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이름 없는 아이네요 어 요거는 울리카테 카바라 자 이런 아이가 있고요 르비튼프입니다 요 아이는 자 코끝이 보세요 이렇게 문들었죠 맵이나 하나 있습니다 예 아이스검이고요 이렇게 여섯아이가요 48,000원에 예 화분채로입니다 자 너무 싸죠 저렴합니다 이게 이렇게 심으려면 2도 이 가격 갖고 심기 힘들어요 싸고 뭐 사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요 자 화분도 사야되고 라울입니다 2번 자 그린이 하나 있고요 에케문스톤입니다 자 에케문스톤 하나 있고요 수련 이 아이는 수련입니다 레티지아 하나 있습니다 자 레티지아 요거 프리티 요렇게 육종이 2번입니다 2번에 48,000원에 나가요 자 2번입니다 아 3번 한번 보실게요 3번에 이런 아이들입니다 자 새벽끝철하고요 너무나 깜찍하고 빤짝빤짝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손톱끝도 문들고요 예뻐요 문스톤입니다 색상 너무 붓죠 요거 노다고요 노다 원종 레글 러시스 원종 레글 러시스 원종 레글 러시스 루비턴트입니다 요거 네 라울 자 이렇게 육종입니다 3번이고요 아 48,000원에 3번 자 오늘 요거 세일 들어갔어요 어 4번 한번 보실게요 4번에 이런 보시면요 핑크 프리티 이렇게 군생이고요 어 크림 어 크림베리 빨간색 이제 분에다 심어져 있습니다 애플 미인이고요 애플 미인이고요 애플 미인이고 화분도 정말 이쁘죠 예 요거 이름 없는 아이 어 아메치스입니다 목대도 좋아요 어 어 수영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우주먹이고요 여기 육종입니다 48,000원에 4번 자 4번입니다 4번 어 어 5번 한번 보실게요 5번에 요거 핑크 아 고스티네요 고스티 요거 수산나에 하나 있습니다 수산나에 수산나에 에케문스톤이고요 요거는 어 어로라 네 어로라입니다 요거 아이스 크리스탈 자 크리스탈 자 전시라운 분아입니다 홍포도 이렇게 분생이 있고요 자 육종 5번입니다 네 5번 48,000원이고요 아 자 6번은 6번은 요런 아이들인데요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입니다 맵이나 하나 있고요 자 원종 서프라이즈네요 여인은 원종 서프라이즈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 염자 자 염잔데요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어 너무 예쁘다 그쵸 자 블루빈스입니다 여인은 블루빈스 까라솔 참 얌지게 생겼죠 화분하고 잘 어울려요 요렇게 6종입니다 6종에 48,000원이고요 자 6번입니다 6번 자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에 보시면요 요거 원종 서프라이즈네요 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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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타 자 중간 아이는 아란타고요 어 아 아우렌시스 이렇게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여인은 벽어연이고요 캐시미어 철학 이렇게 롱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멘도스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7번이 되겠는데요 7번에도 가격이 똑같아요 48,000원에 화분채로 갑니다 네 자 8번 한번 보실게요 8번에 여 흑결이 군생이 하나 있고요 여 여 메비나입니다 여 TM TM 아 TM이라고 예쁜 아이저 요 아메치수입니다 자 순령이 잡혀있는 연봉이 하나 있네요 자 연봉입니다 여 라울 네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6종류입니다. 8번이고요. 자, 38,000원에 자, 9번 한번 보실게요. 9번에 핑크 프리티입니다. 요 아이는 눈꽃이 하나 심겨져 있고요. 요 아이는 환엽성록 환엽성록이고요. 트름팩 핑키입니다. 아, 예쁘죠? 매비나 자, 매비나입니다. 로다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9번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9번. 아, 48,000원이고요. 9번. 자, 9번입니다. 자, 10번 한번 보실게요. 10번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암호 아보카도입니다. 요 아이는 자, 세틀도사 로사 세틀도사고요. 광울북랑 개절검입니다. 피트 자, 이건 아이고요. 나나보카미니 자, 나나보카미니 나나보카미니 앙팡금 하나 있습니다. 앙팡금 하나 있습니다. 앙팡금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육정리고요. 10번입니다. 10번. 자, 10번. 아, 11번 한번 보실게요. 11번에 보시면은요. 아, 방물북랑이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아메시스.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덜가지 있을까요? 자, 이쁩니다. 요 아이는 자, 거스티. 예, 거스티고요. 피트란 아이가 이렇게. 예, 인생 메비나. 요 아이는 멘도사입니다. 자, 육정. 11번이고요. 48,000원에. 자, 화분채로 나갑니다. 12번 한번 보실게요. 12번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 누다고요. 요 아이는 누답니다. 아미치스. 자, 정말 이쁘네요. 이거는 뭐라고 쓰지? 릴리패드. 아. 자, 릴리패드가 하나 있고요. 음. 라우이 입니다. 아이는 라우이. 아. 폴리스카이 하나 있고요. 방물북랑. 개즐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12번이 되겠는데요. 12번에 48,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동미니 세트는 여기까지 이고요. 화분채로 가는 세트가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 13번이 하나 더 있네요. 요거는 이제 창대로 이렇게 한 세트가 됐는데요. 요 아이는 이제 2만원에 나가던 아이네요. 요 2만원에 나가던 아이 이제 이름이, 이름이 없어요. 어, 크리스보니. 어, 자고도 달리고요. 크리스보니입니다. 요거. 그리고 노브라 하나 있고요. 자, 젤리카시오. 요거도 어, 이거 4만원에 나가던 아이입니다. 4만원. 요거 야콜 하나 있네요. 야콜. 자, 야콜도 이쁘게 생겼어요. 자, 야콜입니다. 이렇게 해서 5종에 어, 48,000원. 자, 48,000원에 저렴하죠. 요거 13번이 되겠네요. 자, 창세트 구성. 요거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너무 저렴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세트 구성. 화분치로 보내는 것도 세일이 들어갔고요. 창세트도 저렴하게 나왔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